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유니버셜 오디오의 UAFX 옥스 스톰프 다이나믹 스피커 에뮬레이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정보가 없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유에이드 진짜 장사 이상하게 하네. 이렇게 페달형으로 나와버리면 이 옥스 탑박스를 구입을 하셨던 유저라든지 은총씨도 구입하셨잖아요. 이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기능이 만약에 같다라는 전자에 이상하다 이거는 왜 얘네는 이렇게 판매를 할까라고 했는데 기능이 다르더라고요. 다행히 달랐습니다. 이 앰프 헤드를 즐겨 사용을 하고 앰프 헤드를 가지고 계신 연주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옥스 탑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옥스 스톰프 같은 경우는 다양한 IR을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앰프 헤드에 다이렉트로 물려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이런 페달형 앰프들을 연결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스테이지나 스튜디오에서 압도적인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앰프 헤드에 직제어를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서 나는 앰프 헤드도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제품들도 동시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옥스 탑으로 가셔야 되고 나는 앰프 헤드는 쓸 일이 없어. 이런 페달형 앰프라든지 아니면 멀티 이펙트에 연결해서 환경을 조성을 해서 녹음이라든지 공연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구입을 하셔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UAFX 옥스 스톰프 다이나믹 스피커 에뮬레이터는 22개의 스피커 캐비닛, 6개의 빈티지 마이크, 플레이트 리버브, 딜레이, EQ, 모델레이션 및 1176 컴프레서 등 스튜디오 퀄리티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테레오 기타 이펙트 페달입니다. IR 시스템이 1차원적인 캡처 방식을 뛰어넘는 UA의 획기적인 다이나믹 스피커 모델링만이 스피커 브레이커, 드라이브 및 콘크라이를 완벽하게 에뮬레이션하여 스튜디오 마이크, 스피커 캐비닛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하모닉스 및 음향을 제공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UAFX에서 드림 65라든지 루비욱 상 우드로 55 이렇게 페달형 앰프가 출시가 됨으로써 방구석 기타리스트들의 녹음 생활이 훨씬 풍족해졌죠. 근데 이 옥스가 굳이 필요할까? 저희가 연결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굳이 필요할까? 근데 이제 UAFX 컨트롤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마이크와 캐비닛 스피커들을 변경을 하면서 와 이거는 진짜 신세계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은총씨 같은 경우는 옥스탑을 사용을 해가지고 녹음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마샬 헤드의 다양한 캐비닛들을 변경을 하면서 맞습니다. 그 재미를 쏠쏠히 보셨을 테고 이 옥스의 위대함을 잘 알고 계신 연주자겠지만 페달형으로 나온 이 옥스 스톰프 같은 경우도 컨트롤 앱을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변경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정말로 녹음 환경이 정말 달라진다. 맞습니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은 이 드립 유고 연결해서 드립 유고에서는 캐비닛 시뮬로 끈 상태고요. 맞습니다. 연결을 한 상태에서 제가 지금 앱을 깔아놨는데 이 옥스 스톰프 UAFX 컨트롤 앱을 사용을 해서 변경되는 사운드들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결이 된 상태고요. 제가 옥스 스톰프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용이 처음이다 보니까 컨트롤 하는 방식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누를 때마다 즉각적으로 사운드가 변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용을 하실 때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러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어요. 드립 유고가 어차피 앰프 심율이 페달이고 캐비넷까지 다 돼 있는데 굳이 왜 이거 옥스를 또 재구매를 해야 되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드립 유고에 내장되어 있는 캐비넷은 한정적인 고정된 캐비넷이죠. 그리고 그런데 그런 거예요. 제가 옥스 탑을 쓰고 있지만 한 가지 앰프 헤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앰프 헤드가 정말 내가 앰프 헤드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운드 퀄리티라든가 변화가 정말 엄청나고 그리고 이제 옥스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플러그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딜레이, 컴프레서, 리버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운드가 훌륭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만족도도 되게 크고요. 그리고 이제 옥스 써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미 너무 좀 알고 있는 정보를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녹음실 룸 설정부터 해서 마이크 위치, 각도 그리고 마이크 종류도 있고요. 바닥에 카펫을 깔거나 치우거나 등등 여러 가지 세팅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디테일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랬을 때 드림 유고를 내가 메인 앰프 세팅으로 쓰시는 분들이 나 좀 더 이거 활용을 더 많이 하고 싶다 했을 때는 훨씬 더 이 폭이 넓어집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옥스 스톰프 형태가 지금 아무래도 드림 유고라든가 루비, 그리고 우드로 같은 그 모델이 아니어도요. 다른 타 브랜드 앰프 시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옥스랑 물렸을 때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지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많이 혁신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앱을 켰고요.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4x12 그린 펀치 사운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4x12 그린 펀치 1x12 그린 펀치 2x12 그린 펀치 좋습니다. 다음은 2x12 혼킨 실버스 4x12 그린 펀치 코스로 확 바뀌었죠 좋습니다 다음은 4x10 프리스틴 클린 룸 룸 룸 룸 룸 룸 룸 룸 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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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지 정도 더 들어보고 다음에 마이크를 또 변경을 되요 2x12 컴포터블 리드 사운드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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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오 좋은 시대 입니다 에디트로 들어가서요 캐비닛을 한번 바꿔 볼게요 4 여기서 4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으 으 으 으 으 에 마이크도 변경해 볼게요 6 7 로 바꿔 볼게요 살사 해서 6 7 로 으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좋습니다. 룸마이크를 리본 스테레오로 변경을 해 볼게요. 이거.. 저는 그 생각도 드네요. 코드컬텍스 뒤에 물리면 어떨까요? 그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를 리본으로 바꾸고 룸마이크를 컨덴서 모노로 변경해 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서 컴프를 켜 볼텐데 컴프를 끈 상태고요. 딜레이랑 리버버 모두 꺼 보겠습니다. 컴프를 끈 상태고요. 딜레이랑 리버버 모두 꺼 보겠습니다. 컴프를 끈 상태고요. 좋습니다 다시 앰프로 돌아가서 케빈 시뮬로 돌아가서 한가지 정도만 더 들어보고 마무리를 지켜요 왜냐면 아까는 계속 공감기에 걸려있었기 때문에 1x10 루미 타이니 콤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에디트 상황을 볼게요 이거 그거잖아 좋습니다 이렇게 사운드를 한번 싹 돌아 봤구요 물론 더 다양한 기능과 더 다양한 사운드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 못했고 기회가 된다면 저랑 원총씨가 꼭 이펙터 타임이나 플레이어스 가입해서 추가로 한번 더 다뤄보면 좋겠다 아무래도 녹음 콘텐츠로도 한번 또 이제 아무래도 렉타임에서 다룰 것 같구요 그리고 이 옥스 요걸로 재미있는 시리즈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드림 요거가 아니어도 다른 타 브랜드 앰프 시뮬도 많기 때문에 걔네들 데리고 와서 다 붙이기만 해도 아주 갯수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한게 쿼드컬텍스랑 붙였을 때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만약에 된다면 레코딩 타임즈에서 쿼드컬텍스랑 물려서 렘프 시뮬로 끄고 이 친구를 연결해서 환경을 만들어서 녹음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죠 저희가 이제 옥스 탑박스를 리뷰를 했을 때도 늘 했던 얘기지만 설사 집에 녹음 부스를 완벽하게 구축을 했다 한들 물론 그 정도 되면 녹음에 대한 이제 지식들도 충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설계를 하시겠지만 장비랑 다 있다고 한들 그 공간은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고 마이크 위치는 어디다 둘 것이면 이런 것들이 다 너무나 변수가 많거든요 근데 이 옥스 스톰프에서 제공을 하는 최고급 엔지니어들이 가장 좋은 위치에 둬서 녹음을 한 사운드를 가지고 이렇게 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녹음을 하더라도 최고의 퀄리티를 얻을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라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물론 또 라이브 시에 환경이 허락이 된다면 다이렉트로 스피커에 연결해서 연주를 했을 때 느껴지는 그 질감 맞습니다 이런 빈티지한 사운드와 완벽하게 완벽하게 메이킹된 사운드를 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옥스 스톰프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게다가 컴팩트하고 가볍기 때문에 페달 보드 위에다 올려서 다닐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한번 옥스 스톰프 다이나믹 스피커 에뮬레이터를 쭉 훑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옥스 스톰프 다이나믹 스피커 에뮬레이터를 추가로 달아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